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하려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멋진 대품을 제가 들여 왔답니다 이거는 비치후리데아 하고도 많이 비슷하게 닮아 있는 레몬로즈에요 레몬로즈 대품 너무 예쁘죠 이게 몇 송인가 한번 셔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더 라홉 열 열 하나 열둘 열두 개 에다가 1,3,14,14,14,14,14,14,15,15 천사만 것 까지 하면 한 스물다섯에서 한 서른 송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레몬로즈 3만원 주고 데려왔는데요 너무 대품으로 예쁘죠 이렇게 대품으로 키우기까지는 진짜 아주 몇 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옆에는 이제 제가 이거 비치프리데 이 비치프리데가 너무 레몬로즈하고 너무 닮아있어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요. 이 비치프리더가 요즘에 여름에는 아주 모아가지고 쌍이처럼 예쁘게 자라더니 이제 겨울에 확실히 안에 들어와서 약간 웃자라는 듯 하면서 이렇게 색감도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뭐 겨울에는 이게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남양집이라고 해도 햇볕을 간접으로 쏘이고 하기 때문에 가을이나 봄이나처럼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태로 또 키우시다가 봄에 또 하옥도 예쁘게 꽃송이처럼 색깔을 예쁘게 물들여서 또 키우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치프리데는 이렇게 잎이 잎의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이거 레몬로즈나 비치프리데나 근데 이제 비치프리데는 조금 잎이 좀 넓어요. 넓고 이거 레몬로즈보다는 약간 짧다고 할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좁고 길어요. 레몬로즈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색깔이 더욱더 레몬에 가까운 좀 노란빛을 더욱더 띄우고 있죠. 키우는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비치프리데나 레몬로즈는 그렇게 키우는데 있어서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비치프리데도 제가 지금 거의 1년 이상 키우고 있는데 별 어려움 없이 자구가 다글다글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통풍하고 꺼먹게 되는 약간 탄저병 같은 거 있잖아요. 잿빛병 이런 거 이렇게 살균제 같은 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뿌려주시고 하시면 크게 별 탈 없이 예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레몬로즈하고 비치프리데를 비교해서 이렇게 생긴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요거랑 또 비슷하게 생긴 게 이제 그거는 조금 더욱더 둥글둥글하고 장미 모양으로 생겼지만 둥근 비치프리더가 있죠. 네, 그것도 다 예쁩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조금 헷갈려요. 혼동될 정도로 헷갈리는 아이들이에요. 레몬로즈, 비치프리데, 둥근 비치프리데 세 가지 구분법 잘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요 레몬로즈 대풍 분갈이를 하면서 겨울 분갈이법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아이의 흙을 화분에서 털어가지고 와서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흙을 이렇게 털어왔거든요. 요렇게 대풍 같은 경우는요. 흙을 완전히 다 털어버리면 요 아이들의 수형이 좀 망가져요. 그래서 흙을 일부는 좀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 아이들이 예쁘게 모아 모아서 키우라고 좀 물을 많이 아껴서 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엽이 많이 져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엽을 많이 제거를 했고요. 대형이라서 이게 이제 수형이 흐트러질까봐 조심조심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분은 예쁜 꽃병 같은 화분을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이렇게 색을 칠했지만 그 화분 사장님 말로는 여기는 토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토분에 칠해진 요 예쁜 화분에 여기다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깔망을 깔아야 되겠죠. 깔망을 깔고 3분의 1 정도의 배수총을 깔아주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내어 볼까요? 네, 너무 꽃생각도 너무 풍성하고 예쁘죠. 중간 마사를 배수총으로 깔아줍니다. 네, 이렇게 3분의 1 정도 깔아줬고요. 깔아준 다음 요거 수형을 한번 맞춰 봐야 되겠죠. 수형을 한번 맞춰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느 쪽이 예쁜지 한번 볼게요. 이쪽이 앞쪽으로 예쁜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 봅니다. 네, 꽃다발 같고 너무 예쁘죠? 개형이라서 아주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풍성하고 꽃병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이렇게 이제 수형을 맞춰 봤고요. 수형을 잡아준 다음 흙을 집어넣습니다. 네, 이 흙은요. 제가 7대 3, 마사 7, 상토 3 정도로 섞어 줬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좀 달걀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양 같은 것도 좀 넣어줬어요. 네, 겨울이라서 영양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달걀 껍질만 조금 갈아 넣어줬어요. 겨울철 분갈이는요. 이렇게 5도 이하만 내려가지 않으면 이제 분갈이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게 뿌리 상태가, 뿌리가 냉해를 입는 경우는 5도 이하일 경우만 내려가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보통 키우는 경우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베란다나 거실 온도가 20도 이상을 유지를 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베란다에서도 10도 이상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분갈이를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겨울철에 분갈이 하는 거를 많이 꺼려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경험해 온 결과 겨울철에 분갈이 해서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분갈이를 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 벤디의 다영맘님들도요. 요즘에 분갈이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전혀 이상 없이 아이들이 냉해를 입지 않고 물 주시는 것만 오전에 주시고 이렇게 조심하시면 10도 이상 정도에서만 이렇게 잘 조심하게 키우시면요. 전혀 이상 없이 분갈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일 아침에 새벽에 온도가 9도, 영하 9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중부지방에는 그럴 때는 좀 조심해서 새벽에 뽁뽁이 같은 거, 신문지 같은 거 이렇게 아이들한테 예방으로 조심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이쪽에 아이들이 뿌리가 이렇게 잘 내리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꺾어가지고 같이 다시 심어주시면 됩니다. 옆에다가 뿌리 내리도록 여기 뒤에까지는 잘 심어졌는데요. 여기 옆에 몇 가닥이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다시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이게 대품이라서요. 이제 수영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수영을 잡아봤고요. 옆에서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좀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다시 꽃꽂이 심듯이 이렇게 심어줬고요. 여기다가 흙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흙을 대품이라서 이렇게 골고루 채워줘야 됩니다. 돌려가면서 사방 흙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수영을 좀 잡아줘요. 대품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요구가 많아가지고 수영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수영을 잡아가면서 흙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수영을 잡아줬고요. 흙을 넣어 줬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영을 잡아가지고 흙을 다 채운 상태고요. 제가 여기다가 가는 마사로요. 흙을 덮어줄게요. 이게 이제 꽃에 비해서 다육이에 비해서 화분이 적은 상태라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그 화분이 꽃보다 큰 게 싫더라고요. 풍성하게 다육이가 풍성하게 보이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화분이 커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흙이 많으면은 잘 말리지도 않고 그래서 화분의 크기가 딱 맞거나 오히려 약간 작은 듯 하는 게 아이들이 더 잘 자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화분의 흙이 이렇게 잘 말라야지만 이 아이들이 무름병이 없고 잘 자라거든요. 풍성한 게 좋은 거에요. 화분보다 다육이가, 꽃이 더 풍성한 게 더 잘 자라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뒤에까지 예쁘게 복도를 복도를 깔아주는 이유는 물 줄 때 물이 튀지 않게 하고 또 이 아이들의 보온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을 이렇게 잘 잡아주는 역할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복도까지 깔아가지고요.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이제 한 일주일 후에 물을 한번 겨울이니까 너무 흠뻑 주시기보다는요. 이렇게 살짝 한 30% 정도 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비치풀이 돼도 겨울이라서 조금 약간 여기 가운데가 위 자라 있잖아요. 지금 11월 초쯤에 물 주고 안 줬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흙은 줘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이 아이들이 단단하잖아요. 이렇게 단단할 때는 조금 더 있다가 이 아이들이 좀 한 중간 잎 정도가 이렇게 쭈글거릴 때 쯤에 그때 쭉 쳐져 보일 때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다시 정리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레몬로즈 이렇게 분갈이 완성을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풍성한 레몬로즈입니다. 장미꽃 같고 예쁘게 생긴 이 레몬로즈를 거의 한 30송이 가까운 레몬로즈 풍성하게 예쁘네요. 이렇게 겨울철 분갈이도 여러분 겁내 하지 마시고 하셔도 되고요. 냉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5도 이하일 때 뿌리가 멈추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5도 이하로만 두시지 않으면 되고요. 한 10도에서 20도 이상 사이에만 두시면 봄,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라는 데 무리가 없고요. 그 대신 겨울에는 흙의 물 마름이 춥기 때문에 바람도 덜 불고 통풍도 덜 되고 하기 때문에요.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한 달 반 정도의 물 한번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 물 주실 때도요. 많이 주시지 마시고요. 냉에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무림병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0% 정도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분갈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물 한번 주시고 한 달 후에 또 조금씩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 상태를 봐가면서요. 쭈글거릴 때쯤 화엽이 많이 질 때쯤 이때쯤 물을 조금씩 주시면 됩니다. 못 자라지 않게끔 가끔 햇빛 보여주시고요. 통풍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예쁜 레몬로즈 분갈이를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